지금부터는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검증 소식입니다. 1990년대 초반까지 급진적 사위주의를 지향했던 조국 후보자가 그로부터 몇 년 뒤부터는 다양한 재테크를 시도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조국 후보자는 IMF 웨버한 위기 한 복판에 강남 3구의 아파트를 샀습니다. 법원 경매로 샀는데 금매물이 많던 시절이라 감정 가격보다 35% 싸게 샀습니다. 이준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지 한 달 만인 1998년 1월 조 후보자는 강남의 한 아파트를 자신 명의로 삽니다. 서울 송파구의 전용 면적 125제곱미터 아파트인데 당시 매입가는 2억 5천여만 원. 경매 입찰을 통했기 때문에 당시 감정가 3억 9천만 원보다 35%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IMF 외환위기로 연 16%까지 오른 은행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경매 시장에 주택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대출이 거의 쉽지 않기 때문에 자금 또는 정도 있는 사람이 경매 시장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경매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현장에서 직접 가격을 써내야 합니다. 조 후보자는 아파트를 낙찰받은 뒤 얼마 되지 않아 영국으로 출국했고 이후 1999년 4월 1억 5천만 원의 전세를 놓습니다. 조 후보자가 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한 건 낙찰받은 지 2년 뒤인 2000년 2월입니다. 조 후보자는 2003년 이 아파트를 팔고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를 샀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의입니다.